Q. 2018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올 2018년이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19년에도 파이팅 하십시오 아휴 가야지 뭐야 이거 뭔데 이렇게 어 나도 해볼까? 아휴 2018년 잘 보내셨죠? 2019년도 파이팅하십시오 아휴 자란다 나도 해야 해 빨리 나와 아이상은 이제 어디 해볼까 나들 하고 있잖아 우리 나와야죠 성격이 많아 빨리 나와 2019년도 꼭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